네,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메르츠키장의 이가람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헬스장에 가거나 아니면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을 때 좋은 선생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르츠 전문가가 알려주는 좋은 트레이너 찾는 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기치지 않는 자격증 프로필에서 수료가 아닌 취득된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경력사항이라든가 자격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뻥튀기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무슨 마사지 자격증, 무슨 무슨 아카데미 수료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사기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을 때 트레이너 선생님 분의 자격사항이라든가 프로필을 하나하나 한번 물어보세요. 말문이 막힌다거나 만약 어물쩍 넘어간다면 말 안해도 아시겠죠? 두 번째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동안 회원들을 지도한 결과물을 보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실 마른 체형을 증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의 경험이 거의 전무하실 수도 있고 몇 번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증량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으세요. 세 번째 지도자인지 세일즈맨인지 저희가 많은 비용을 내고 PT를 받고 수업을 받는 이유는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드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 이후에 수업이 끝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식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지식적인 부분도 같이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는 그 기간에만 몸을 만들 수만 있다면 사실 반쪽짜리 수업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수업 이후에 자가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시기를 구성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지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확답을 받으세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라 세일즈맨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몸이 좋다고 잘 티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생님의 경력과 지도, 능력, 지식 등은 그 사람의 몸과는 별개이지요. 몸도 좋고 실력도 좋은 트레이너라면 정말 좋겠지만 몸이꼴 베스트 트레이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서 메루치 상태를 효율적으로 극복을 하고 그 이후에도 자가적으로 잘 운동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메루치형기장의 이가람이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양실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살찌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